예빈이가 22 하기로 했구요. 말하게 되었을 때 먼저 합시다. 22. 열심히 했네요. 시간을 다 써가지고? 게임을 다 써가지고. 무슨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이 재밌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직업 묻고 답하는 것 쭉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는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와우, what does he do? 오케이 그랬더니? he's a pilot. 오케이 오 예빈이 비결이 궁금해.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열심히 아홉 번씩 열 번씩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남자는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he do? 그랬더니? what do you want to be? he's a firefighter. 그렇죠. 이거 파이어파이러 좀 쓰기가 까다롭죠. 오케이. he's a firefighter. the firefighter.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여자 뭐하니 일 것 같애. 됐습니까?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what does she do? very good.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그랬더니? she's a police officer. 이것도 좀 쓰기 까다로워. she's a police officer.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보자. 됐습니까? 자 일단 what does he do의 뜻은? 그는 그는 무엇을 하니? 그렇죠. 하니 이런 뜻인데. 왜? what does she do가 그는 무엇을 하니가 되는 거고 있습니다. what의 뜻은? 그렇죠. 무엇인지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 여기 두 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두의 뜻은? 하다. 요조 하다죠. 그렇습니까? 자 근데 그는 하니네요. 그는 하니. 근데 그는 하니는 묻는 말이니까 좀 더 쉬운 묻지 않는 말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할 거에요. 그는 하니를 묻는 말이고 묻지 않는 말은 그는 한다죠. 그러면 그는 한다가 뭐다? 히 두일 것 같은데. 됐습니까? 그렇죠. 오. 됐습니까? 자 얘의 뜻이 뭐고 하다란 뜻이면 당연히 무슨 씨인데? 하다시인데 하다시 안에는 원래 뭐가 숨어 들어가? 두가 숨어 들어가는데 얘가 두가 요 앞에 있는 얘를 봤더니 얘가 히죠. 여기에 히나 쉬나 이시 하다시를 가질 때는 두가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더즈가 숨어 들어가는 거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봐봐 네비다. 어. 다 했는 거 집에 가져가고 사진 더 있어. 자 여기 두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두을 못 만들어 가지고 여기 두가 있어. 두 뒤에 뭐가 딱 숨냐 하면 더즈가 숨어. 그치? 그러면 두 뒤에 더즈가 숨으면 뒤에 이에스가 삐져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속에 들어가면 그는 한다는 히 두가 아니고 뭐가 될 수 밖에 없다? 히 더즈가 되는 거에요. 색깔을 다르게 해 볼까? 구분되기 위해서. 두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얘는 지워버리자. 이에스는 더즈가 갖고 있던 거니까. 얘도 그렇게 됐습니까? 원래 두가 있었는데 두 속에 더즈가 뒤에 딱 숨었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뭘로 보여? 더즈로 보이죠. 그쵸? 그리고 히 더즈의 뜻은 그는 한다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는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는 하니? 라고 묻고 싶었죠. 그쵸? 그럼 이 속에 숨어 있던 다시 더즈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쵸? 그럼 더즈가 빠져나갔으니까 지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즈의 두의 뜻은 그는 하니? 라고 묻는 뜻이 되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what을 앞에다 붙이면 되겠죠. what 더즈의 두의 뜻은 무엇을 그는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는 비행기 조종사다 라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he's a pilot. 일단 his는 뭐의 줄임말이고. 그렇죠. he is.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렇죠. 비동사라 그러고.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근데 he는 he, am이야. he, is이야. he, are야. is죠. 그 다음에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렇죠. 이다, 있다. 근데 여기에 비행기 조종사라는 말이 왔죠. 그렇죠? 비행기 조종사 있다에요. 비행기 조종사이다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선 있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 뜻으로 쓰이는 거죠. he is a pilot. 자 그 다음에 어에 대한 얘기. he.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됐습니까?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다르게 셀 수 있는데 하나면 여기다가 한 명이라. 이게 원이라는 뜻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he는 남자 몇 명을 he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도 몇 명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어 를 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도 다 비슷합니다. 자. 파일럿은 여까지 소리가? 파. 파이죠.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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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가진 소리. 네 가지 소리. 오 오 오. 아 어 중에 있어. 힘 빠졌어. 여기서 i가 세게 i 이랬잖아. 그렇지? 그럼 나머지에는 힘이 빠졌으니까. 어. 트. 그래서 합치니까 pilot.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소방관이 날 때 파이어 파이터인데.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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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례 들렸나보다 선생님.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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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계획들 난 안 갖고 있다 어떤 계획들도 여기까지 파이 하죠 그 다음에 파이 파이 그흐 파이 그흐 털 파이 그흐 털 됐습니까 자 gh가 소리가 안나서 까다로운 거죠 선생님은 쓸 때 파이 그흐 털 스펠링 외울 때는 파이 그흐 털 읽을 때는 파이 털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폴리스 오피셜 폴리스는 안 가르쳐줘요 니가 알아야지 여기까지 소리가 폴 아이가 뭐가 되고 있고 아이가 폴라이 되진 않으니까 이 됐죠 폴리 시가 두가지 소리 스크 중에서 스 그렇죠 스가 된거죠 이는 소리 안나구요 폴리스 그 다음에 몇가지 소리가 오피네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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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 얘가 좀 어려워요 오케이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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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얼 그렇습니까 오피셜 그 다음 단어 잠깐만 간단하게 살펴볼께요 매니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제빵사는 뭐던가요 베이컬 혹시 쓰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뭔 소리됐어요 백 그럼 베커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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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가 무슨 소리됐어요 에이 됐죠 자 베이크란 단어였어 베이크 베이크는 어 빵 빵을 굽다야 이건 빵을 굽다 그럼 무슨 시죠 이건 어 하다시죠 하다시에 이렇게 ER이나 R같은거 묻히면 뭐 뭐 하는 사람이 돼요 거의 다 딱 하나만 빼고 쿡만 빼고 그렇죠 쿡은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되는거야 쿠커도 있는데 이거는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요리 도구죠 요리기구 됐습니까 색깔 하늘색 잘 안보이는 오케이 빨간색으로 다시 바꿔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베이크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빵사가 굽습니다 빵을 베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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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크스 베이크스 어 마튼 천리는 왜 읽어본데 브라더 얼리욱 읽어본데 오 어떻게 정확하게 다 읽었네 됐습니까 더 베이크 베이크스 브라더 얼리 인 더 모른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소방관이 뭐였더라 어 파이어 파이어랑 파이터 파이터 싸울 사람이죠 파이어 파이터 파이어가 불이구요 파이터가 싸울 사람 파이어 파이터 파이어 파이터 파이어 파이터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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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티스트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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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도 쓰기 까다롭죠 사이 사이 언 티스트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 어?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이죠 그쵸? 발레리나 발레리나 바이올리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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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리니스트는 또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사이언티스트는 과학하는 사람이고 자 ER이나 이런 것 부터도 사람 되지만 이런 것 부터도 이런 것 부터도 뭐 뭐 하는 사람이 되네요 그쵸? 어? 어? 이리와 정신 차려 어? 여기서 잠들면 안돼 오케이 그 과학자가 선생님 따라서 읽어볼게 그 사이언티스트 그 사이언티스트 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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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마이크로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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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티스트 그녀는 She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야 She is my sister 그 다음 비행기 도용서 파일럿 그 다음에 경찰관 Police officer 그래서 몇가지 소리가 폴리스 몇가지 소리가 오피사 공부하고 왔어? 공부하고 왔어? 공부하고 와야 가져갈 수 있다 했어? 그 다음에 뭔가를 하다 Do 그쵸? 나는 한다 그녀는 한다 She does 옳지 됐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Good job Good good good